. . . . . 좋아좋아. . . 뇌이라아? . . . . ㄷㄷㄷㄷㄷㄷㄷㄷ . Chi . 브라더야 아아아아씨 뭐야아아아 아 야 궁극기 죽었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푹 먹고 큐큐큐 큐큐큐 나이스 야! 야르! 아아 방금부터 솔직히 고백할게요 잠깐만요 저어 고백 고백 좀 할게요 고백 좀 죄송합니다 아 고백 좀 하겠습니다 저어! 저 사실 제드쿵 얼루 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하핰 이거 알이 반짝반짝 걸리길래 알을 눌렀어 호기심에 근데 직수 옆으로 이동된거야 그래서 마치 딜러옥 딜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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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이 죽일수 있을듯한 데미지를 주고 어 죽은것처럼 위장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허허허 의도치않게 직수 옆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긴생강님 팬클럽하기 고맙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피했냐? 내가 직수 굶을 피했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직수 굶을 피 그래서 의심했구나 나는 분명히 허접 허접 플레이인데 왜 55 거리나 해서 묵념 묵념 틀고 말한거거든 아 직수 굶을 피했구나 오오오 씨 아 진짜로? 오호호 뭐야 뭐야 그렇게 쓰면 되겠다 앞으로 그렇지? 많은걸 배우네 넷플렉이라도 내가 배우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어? 미세한 게이덱니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적 레드가요 적 레드 적 레드를 왜 가? 나 레드 별로 안좋았는데 지나가는 중 딱 와드 짠 짠 짠 아잇 기압과 동시에 낙법치면서 안죽었죠 어어 이것이 바로 제드다 이것이 제드다 지배종 집종 집종 집점료 민첩성 제드 장인님 아까 오전에 방송하시길래 제드 3등 마디제이님 챌린저 방송 봤는데 제드를 이거가 이거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배웠지 제드는 이거구나 민첩성이구나 배워왔지 내가 나는 신진 지식들을 다 습습 흡수해옵니다 좋았다 간다 뭐라고? 플래티넘이라고? 아 나도 본의 아닌게 억울을 끌었네 아 세상에 이래서 타비제이 받으면 안되는데 좋아 좋았다 흠 저거 빌렀고 잠깐 저런거 잘라버리면 되는건데 이런거 근데 이런거 한타 걸어도 되는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미표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어차피 한타 합류해야 되니까 미표가 이쯤 여기는 얼쩡얼쩡거릴텐데 미표가 어? 이 빨간색들 이거 다 뭐야? 오? 먹을것들 아냐 이거? 어? 오오? 어둠속에 숨은 거미다 왜 다 발음에 있지? 뭐야 내가 이거 어그로 끄니까? 어? 발음 먹는지 몰라 어그로 끄니까 발음 먹는지 몰라 친구들아 작전 아냐 이거 다? 이런게 작전이잖아 오케잇 나이스 이거야 나왔다 안녕 이것이 바로 제이드 뒤도 안보고 도망간다 내 뒤에서 느껴지는 르블랑의 강한 향수냄새 샤넬 NO.35 향수를 쓰는군 난 알고있지 우리 누나가 샤넬을 다니기 때문이다 좋았다 야르 야르 아니다 판다 이걸 산다 1363원 곧 나오겠군 오케이 오케이 간다 어 다 죽었군 다 숨진 상태군 편안하게 휴식시아 나와라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홀로 외로이 하지만 난 외롭지 않다 너희들이 나의 옆에 있는 것을 알기에 난 외롭지 않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기다려라 친구들 에헤헤헤헤 꽁지 빠지게 도망가네 꽁지좀 따라가볼까 르블랑님 르블랑님 거기서 있으실 거죠 르블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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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죽으셨어요 르블랑님 이미 죽으신데요 아 이거 전멸이 왜 나갔지 아니 이거 전멸이 왜 나갔어 나 전멸 안썼는데 아니 뭐야 이거 전멸이 요우무를 왜 써? 요우무가 공석 빨라지는데 아 손을 이렇게 어프어프하면 그 무게중심에서 더 빠르게 가나? 어허? 더 빠르게가? 핫! 요우무! 핫! 도망가! 오케이 하하하 완벽히 가지고 왔구만 분위기 나 실버 제드랭킹 1등 나 해물파전에 의해서 슝! 좋았다 현재 재사용되기 시간이 15초 그러면 야만의 몽땡이 하나 더 가가지고 불클까지 가야겠다 요즘에 이게 딱 제드에 정형화된 트리드다 요우무 간 다음에 불클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엔 가든지 하더라고 가엔 가든지 아니면 다른거 몽땡템 하나 아아악! 중계방에서 중계방이 아니야 본방이야 춘자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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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300개를 주시니 엄청난 파워가 샘솟는구만 가자 엄청난 파워가 샘솟는다 유 야만의 몽둥이까지는 100원도 안 남은 상황 춘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처음부터 이거 우리 어머니랑 아이디와 성함이 같아서 정감이 간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한 가족처럼 나의 피부처럼 느껴지는 춘자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주셨구만 춘조리님께서 8컬럼까지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간다 물음편이 감사합니다 지금 아니야 CS먹는데 이걸 왜 틀어 굳이 진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지 CS먹는데 굳이 이걸 왜 틀어 좀 이따 멋있을 때 틀어야지 이따 기차는 위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기차는 처치했습니다 폐탈이 좌들이었습니다 직스 마무리 盲루조 따라가서 자, 영무의 일원과 마무리!! 하아앗!! 핳핳핳핳핳핳핳핳!! 아 t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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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a! 좋았다 그것이 바로 충자 파워!! 좋았다 잘했다 아, 북음에 어울렸어 나무좋 했다 기다려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 아하핏 돌아갔다 파워가 끝났다 좋았다 파워 내려갔나보다 집으로가자 어 몽둥이 가야지 이거 가야지 인마 프리클 딱 간다음에 이제 풀템이야 어차피 300이 넘고 방관이 중요한데 방관이 짱이라니까 방관풀이야 이제 이제 그냥 어떤 방어를 가든간에 녹여버려 한방에 이준영 김정훈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문포식자 그거 맨 나중에 맨 나중에 갈게 주문포식자야 바로 기다려 이거 여기다 두고 순서에 맞게 어 나열을 합니다 야 아무무가 잘 먹네 용을 세상에 용 다 가지고 왔네 이거 낚아볼까 한번 더 두려울까는 없어 간다 쟤 죽었다 아아 쟤님이 죽었는데 빠지기만 했으면 짱이었는데 뭐 빠지질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잡았으니까 아 오공 오공 궁빼 근데 엄청난 이득이 있죠 오공에 궁을 뺐기 때문에 이제는 바론 나오면 그냥 잡을 수 있는거지 골스7님께서 별풍선 오국에 아 이거 죽어서도 이득을 보내 이거 바로 DJTK인가 감사합니다 골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가가가가 가가 은신장인 티모 너의 지금 화력이 눈부시다 티모 티모에 존냐 어그로효과 천이.. 천이백육십삼원 나왔다 불클 드디어 나왔다 이제 나의 방광 터지기 일보 직전 방광 52에 39% 만땅 가자 눈팅마나님께서 팬클럽에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고고 오우 잡혔다 이거 죽었다 오우 좋냐 죽음이 2초간 어허 하이 저 정서를 세상에 굉장한 허접이구나 내가 자리한다 개허접이야 티모가 개허접이었다 간다 내가 갔나 티모가 개허접이었다 내가 갔나 간다 내가 갔나 내가 가야한다 고고고고 고 빠져 아아아아아아 또 못 빠졌어 붕독기가 저거였어 하하 저 불나방처럼 죽었다 아 또 불나방처럼 죽었다 아 또 불나방처럼 죽었다 아 전멸을 쓰지 말걸 아 요웅만처럼 달려갈걸 아깝네 여러분들 죽을라면 40초 나오는데요 이거 15초 광고 한번 들으시죠 아 뻥입니다 없는걸 알고 이벤트한것이죠 여러분들 설레이라고 아 좋았다 마지막 아이템은 10미터 가자고 아니야 야 근데 10미터보다 가행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제 플레이 보셨죠 가행 가는게 나을거 같지않아요? 그냥 몰락한 왕의검 아 몰락한 왕의검 이란다 저 갈까요? 그거 멜모셔스에 소나기 갈까요? 10미터 가자고 스커스커 피바조 치하석가요 소나기가요 멜모셔스요 가행이요 내가 봐도 가행이 같아요 일단은 근데 돈을 좀 없으니까 불굴의 영향부터 하나 갈게요 야 불굴의 영향부터 가자 이번엔 목적지는 어디야 삐잉 지금 아eties 조금 이번엔 여기다 간다 고우 이번엔 적이다 바루 나이스 지배하지 오케이 카즈스가 들어온다 카즈스에게 꿈을 쓰고 용무와 모든 걸 쓴 뒤에 일단은 죽여버리고 알로 빠져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오프가 왜 날았지 갑자기 이상하다 아 직스구나 직스 가나칸 녀석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 irm 으흐흐흐흐핳 흐흐흐흐흐흝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우리 편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길래 일부러 죽었어요 집에가라고 집에가라고 죽어서 가르침을 줌줬습니다 아 당일세 야 왜 그렇게 죽냐 야 룰로 너가 몽팡 안당했어 왜 왜 몽팡 안하고 빠지냐 바로 아이 푸르푸르푸풀님께서 별동선 100길 아이 푸르푸르푸풀님 감사합니다! 이거 억제기까지 밀면 지존 이득인데 억제기 못 밀면 그냥 빠져 빠져 너 죽어! 빠져! 빠져 임마! 빠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감사합니다 푸르푸르푸풀님께서 별풍선 100길 선물 감사합니다 푸르푸르푸풀님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아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아 저 이번 실수는 크나큰 실수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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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가자! 왜? 이거 왜가냐고? 이거 가야지 이거 이거 가자메 이거 너네가 가자고 했잖아 가앤간다면서? 그럴까? 아 그러면 뭐 팔면되지 손에 손실 120원 밖에 안나 해물허니잼님 감사합니다 오! 뭔데? 도망가 도망가 너 못해 도망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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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섯이? 이거 버섯이? 버섯이 살아있는데? 버섯이 이거 버섯이 살아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노녹 별 손해 아님 저들은 이미 억제기까지 밀리고 라인이 상태가 안좋아서 더이상 더이상 이득을 취할수없어 어 더이상 이득을 취할수없어 더이상 이득을 취하기가 힘들지 아 아 아 억제기 하나정도야 아 바로 가 바로 다시 복수하죠 역바론 역바론 타이밍이다 역바론 역바론 타이밍이다 역바론 타이밍이다 역바론 타이밍이야 이거 가자 침묵이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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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묵때문에 못쓴거야 침묵때문에 가자 역바론 역바론 역바 역바 가자 역바 가자 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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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있는감사한다 고맙습니다 옆바 역바 역배 옻 говорит 야 저기있네 미포 팀원 집채 아니라 집 안 지켜도 되는데 왜 딱히 안 지켜도 될거 같은데 아우야 나 아픈데 콜토뵙 아우야 쟈쟈 가나나나 쟈쟈 나나나나 너 임마 내가 배울 줄 알았어 임마 이 녀석아 니 옆자리는 임마 이 옆자리는 널 주려고 남겨놓은게 아냐 김태희 한가인 손예진 한예슬 내 중 한명을 위해 남겨놓은 자리란 말이야 니가 감히 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가 임마 좋다 민혁 수온통을 끊었지마 뭐? 용은 유령 가면 안사냐고 유령은 너무 무서워 무서워 일하는 시간 넘어가면 시간세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아이템을 쓰지 않습니다 유령은 무서워요 어렸을때부터 겁이 많았었죠 저는 좋았다 소리 없이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대로 끝내? 아냐 나 미니어랑 같이가고 있어 미니언과 같이 가는중 한 명 남은 애 누구야? 미스포츠 미스포츠 잡아야겠구만 미니언도 왔다 친구야 하앗! 하앗! 아 뭐야 누가 대주는건데 오케이 4789님께서 별.. 아니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케이니 감사합니다 이거 설마 이거 낚이면 안되는데 도망가! 가엔 있다 도망가! 어우 됐다 아 됐다 왜 무리해요? 무리한거 아닌데? 애들 다 도망가게 할라고 내가 시생한건데? 뭐야 쟤드 누군가 죽어야 했어 우리가 안빠지고 있어서 누군가 죽어야 했어 어.. 누군가 죽어야 했어 어 나랑 나랑 아무무 아무무 정도 어 나랑 아무무 정도 그정도는 내주고 이득 취한거지 아 팔고 싶은데 가엔이 얼마지? 2750원 2750원 아.. 아.. 좀이거 하.. 아.. 주문포시찰 사야되나? 하.. 가엔 아.. 가엔 가엔 주문포시찰 사야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멜모 헤르메스 헤르메스 가요 어.. 오케이 그냥 갈게요 어 그냥 갈게요 어 그냥 갈게요 가엔 나오니까 좀 있으면 그냥 갈게 돈 좀 벌게 어.. 좀만 돈만 돈.. 좀만 돈 좀 벌어서 가엔 가야겠다 나의 플레이는 가엔을 가야되는 플레이야 이번에 끝날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황 판단을 딱 해야지 어.. 사놓고 쓰면 되잖아요 뭔 소리야? 조개를 왜 사나? 이미 편성이 풀인데 어디사? 좋아 좋아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억제기가 우리꺼 재생성된다 바텀좀 믿게 라인 라인 다 밀어두죠 와 다 밀어두죠 좋아 형 블루 나왔어요 블루는 지금 시간에 필요해서 중요하지 않아 기력 다 못쓰어 200의 기력조차 다 못쓰는 나 이한별 대단하다 블루 있냐? 없어 너 뭐 먹을거냐? 그래? 가엔 사옹 마지막 한타가 될 듯 죽었어 티모 죽었어 티모가 괜찮아 티모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수호천사 하나 됐다 가자 고고 블루야 니가 먹었냐? 아 이거 내껀데 블루가 지금 중요한데 시간대가 블루가 딱 중요한 시간대인데 아쉽네 아쉽네 티모님 13번이 굴렸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있다 티납 사기진작이 아주 도움이 됐어 너는 뭐야 이거 아우 나 무서운거야 안 무서운거야 쟤는 쟤 내가 이길수가 있는애 없는애야 센것도 같고 약한것도 같고 약한것도 같고 이상하다 님 어 안계시네 하직스님 돌아가셨어 좋아 하직스님? 여기? 어 안계시네 할Ob반은 ending 적의ig 주재 тех 마지막 한탈을 하자 티모님 티모님이 버섯 3개정도 깐곳에서 한탈을 유도하시다 어어 한탈을 유도하자 좋아 슈각 소리를 acje 안 먹무야 아 벤씨가 곁에 이렇게 많으니까 기분이 좋네 나도 벤씨 화답하는 뜻에서 벤씨 갈걸 리마 영약가요 영약..사올까요? 아 가지마 가지마 지금 가지마 지금 영약 사다가 판 끝나 물려품병이 티모 티모 티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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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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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야 오우 쟤 가는 남명? 오 나이스 한명 갔는데? 한명 갔다 싸워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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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냅둬 냅둬 죽었어 죽었어 죽으네 아씨 도망가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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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이 아이 균형 같은 소리 정말 엄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정윤 처치였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티모야! 티모야! 어떻게 됐어! 많은 시간 동안 백도 했잖아! 어떻게 됐어! 어! 648피밖에 안 남아서 불과 세상에 개허접 자식! 아! 저거를 뺏어가지고 이 차타워도 못 믿어! 이 개자식! 아! 진정한 개자식이다! 가자! 가자! 저 개자식을 살려야 돼! 개자식이지만 팀원이잖아! 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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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가자! 가자! 티모야! 티모야! 집에 갈 수 있겠어? 집에 간다! 안 해? 오! 짜증이 됐는데?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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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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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지금 시간에 살 게 있나? 야! 왜! 왜 쇼핑을! 어어! 나이스! 나이스 쇼핑! 나이스 쇼핑! 나이스 쇼핑!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여성 유전인가? 왜 저러지? 가자 가자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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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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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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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수 없잖아! 먹어! 가실 수 없잖아! 먹어! 좋아! 흐! 흐! 오케이! 별거 아니야! 야! 약하다 약해 약해! 약하다 약해! 약하다 약해! 마지막! 마지막 정! 막정! 막정비! 마지막 정비! 팀원은 냅둬! 팀원은 혼자 지금 게임중! 가자! 이거 뭐 어차피 파직스 영양 남았지? 그냥 먹어! 어차피 이거 돈 남아둬라! 먹어! 가자! 고! 해물제드 쯔츠님께서! 아! 별풍선 50개 선물감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타를 부탁한다면 벌써 50개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니다! 불로 먹고 갈게요! 불로 먹고! 불로 먹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라임! 라임 다 밀어놓을까? 라임 다 밀어놓을게! 라임 다 밀어놓을게! 어! 치킨 맛있게 먹어라! 친구야! 가자! 꼭! 울미야! 도망가! 울미야야 울미야! 고맙가야 돼! 딸릴수도 있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오케이x3 점화 돌아왔고 전멸 돌아왔고 모든 것이 온 모든 시스템 가동 확인 완료! 마지막 한타에서 집어든다 마지막 한타에서 접어든다 오케오케 파투격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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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미 가윈 뺏어 예예예 가윈 뺏어 가윈 뺏어 예예예 라이트 다 바꿔 궁으로 돌아 봐 1 1 W2 펑타 펑타 마무리에 마무리에 펑타 적어도 칠스 따라가 W로 나이스 끝내 끝내 안을 먹으라 아하핳 아아아아 더이상의 제드 피터는 없다! 이제 제드는 나의 승리의 히든카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딜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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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등 나이스 아! 골스7님께서 별풍선 몇 개입니까? 300개를! 감사합니다 골스7님께서 별풍선 300개 너무나도 재밌는 한판 증보였다며 별풍선 300개 주신 거 같아서 골스7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